오늘은 강사가 교육이 끝난 학생들을 어떻게 자격증을 발급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홈페이지 어카운트로 들어오셔서 강사란에 UTD 스코바 다이빙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서브 메뉴에 여러분들이 가르친 학생들을 살펴볼 수 있는 스튜던트 란이 있습니다 이 란을 보시면 여기에서 학생관리 란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리고 지도했던 학생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주고 싶은 학생의 카운트로 들어오셔서 맨 밑에 보시면 학생과정의 진행사항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학생이 저한테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과정이죠 에센셜 오브 웨케이션은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더블 탱크 과정인데요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퍼 워크 즉 서류 작업이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필요한 과정 완료 폼 그리고 학생 평가 폼 이거는 아직 인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학생 퀴즈 난이 있는데요 이 퀴즈 난은 학생들이 퀴즈를 본인의 홈페이지 상에서 풀어주면은 다 푼 경우 전체가 초록색 그래프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강사가 또 할 수 있는 그 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컴플리션 폼을 보시면은 여기 학생이 과정을 잘 끝마쳤다는 것을 강사가 사인을 해주면 되는 공란에 강사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JP JP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해주고 클릭을 진행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사인한 이 학생이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하는 그런 서류가 작성이 되고요 이것을 제출을 하면은 아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그 항목이 자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변화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생 평가하는 폼이 있는데 여기 역시 또 과정과 강사명이 나오고요 입력하는 날들 온라인 교재를 썼느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나이 나오는데 여기에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미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교육하면서 평가했던 점수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1점이 가장 못했음 부터 5점이 아주 잘했음으로 해서 점수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을 자격증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더 메이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데요 이 학생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점수를 종목별로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들을 쭉 입력을 하고 항목이 상당히 많죠 각종 이론과 실기와 모든 항목들을 다 입력을 해야지만 이 과정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스킬 부분 그리고 장비 부분 그리고 환경인지 부분 등등 추가적인 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고 서티파이를 할 것이냐 마이 것이냐 부분을 예스를 해주시면은 이 학생은 자격증이 발급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 그래서 제가 평가한 이 성적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항목별 점수들 표시가 되고요 이론 각 분야별로 소제목별로 확인이 됐고 여기 보시면 최종적인 평가에서 자격을 인증을 했다는 것을 예스를 한 뒤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아까 그 학생 매니지란에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까 빨간색이었던 아직 미완성 폼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여기 NO로 표시되어 있던 서티파이 부분이 YES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세 가지 방법 템포러리 카드 이거는 임시 카드인데 발급 비용이 필요 없고요 두번째는 디지털 C카드 온라인 그 여러분 핸드폰 같은 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카드인데 이 비용과 함께 지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전통적인 그런 C카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학생이 직접 학생 홈페이지에서 페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이제 자기 홈페이지 지금 제 학생 맥스라는 학생이 자기 홈페이지 마이 에듀케이션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에센셜 오브 이거는 이제 학생 어카운트였죠 에센셜 오브 레크리션 사이드마운트 더블 탱글 이 과정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도 또 역시 이렇게 C카드를 임시 C카드는 뭐 무료고 또 디지털 C카드는 19.50% 또 일반 C카드는 29.50% 약 30불 정도를 내고서는 본인이 학생이 C카드를 신청을 해서 페이를 할 수도 또 강사가 학생한테 돈을 받아서 지불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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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